자 이번에 다시 온라인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 매칭 저 차 저 차 저거 별로래요 아 차 뭐가 좋을까요? 온라인 한번 매칭 한번 해볼건데 전차 뭐 쓰면 좋을까요? 뭐가 좋을까요? 전차 추천 샀습니다. 전차 뭐가 좋을까요? 공격력 장전이 그냥 극악인데 아직 못탈까요? IS? 아 이거 타볼까요? 장전이 너무 느린데? 얘는 승무원을 얘는 무조건 얘가 타야되는거? 오 정지상태에서 스코프 사용시 승무원이 없어 승무원이 있는 승무원이 다 열어서 장전 올리는거 승무원 써야되겠다 오 장전 딴 거 필요없어 얘한테 필요한거는 장전이야 장전 허리 장 장전 장갑 치는 필요없어 아 인생 한방이지 아 카드로 없네 아직 지원카드 아직 없어요 컬러 아 컬러도 여러개 있네 오 이리로가죠? 아이구야 자 요렇게 일단 해볼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아직 이 차가 없어서 일단 선넬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어디였죠? 아예스? 아예스 어디였지? 여기가 아닌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구나 해볼게요 지금 아직 열린게 덜어 적어요 더 열어야 돼서 아직 적습니다 이게 매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주로 매칭 3대3이네요 3대3 5대5까지 된다고 하던데 15레벨 88레벨 지금 하는게 아니네 어 이게 스토리 모드를 좀 더 해가지고 다 열고 세팅도 좀 더 하고 해야될거 같아요 와 위에 봐 위에 데칼 봤어요 위에 졌어요? 저도 고마워 에잠거 아 알아요 알아요 아 아 알아요 이즈 아 그래서 아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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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파! 격파 날씨 격파! 봤어요 방금? 화력보소? 어 방금 격파 좋았다. 봤어요? 내가 잡았어. 제가! 격파했습니다. 격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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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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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잼 꿀잼! 됩니다. 이거 내가 캐리 하겠는데? 오오오! 야! 어디야 어디야? 와! 잠시 match 축하 informed ... 어우 잠. 짜바. 어 잠잠. 어..이거 겁나 쎄네 이 ㅅㄴ 아 측면 쳐가지고 깠어야 되는데 아 어 우리 한번만 더 죽으면 끝나요 안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끝나 지겠는데? 너무 컸다 내가 안죽었어야 되는데 2킬해서 2킬 2킬 나 몇점 먹었냐? 1700점 도망칩시다 이렇게 한 번 또 플레이 해봤습니다 튀자 으흠 음 여기까지 이 엑트라매치라고 해서 이 서브캐스트 서브미션 같은거 어 이런것도 있어요 이것도 하면 또 보상도 주고 난이도가 상급도 있고 어 최상급까지 이렇게 있어요 요런것도 어 또 플레이 할 수 있는게 있죠 한 번 더 해보죠 어 어려운데? 한 번 더 커스텀 매치 참가해볼까요? 캐주얼 매치 말고 혼자 참가한다 우리가 쓸 차는 아이스로 갑시다 어 이게 방이 있네 이렇게 검색하니까 씹인 멀티 아 티그 하라구요? 아 근데 레벨이 지금 지금 이거 하면 안되겠다 음 지금 랭크가 안되서 일단은 커리어를 더 합시다 지금 노는 타임이 아닌거 같아요 더 합시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체험하고 어 현실을 직시했다 다시 스토리 모드를 좀 더 깨는걸로 구멍에서 들어줘 이